세자빈 홍씨는 사도세자가 대처분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안절부절하다 지주를 가져가는 것을 보고 칼로 두 차례나 자결하려 했으나 주위에서 칼을 빼앗아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사도세자가 울부짖는 소리만 들으며 힘도 세신분이 지주에 들어가란다고 그냥 들어가셨다는 말인가? 하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후 내실을 시켜 영조에게 죄인의 아내가 어찌 궁에 있겠습니까? 하고 친정으로 갈 것을 허락해달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세손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한편 영조에게 세손이 경의궁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자식과 생이별을 하는 셈이었지만 세손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시 세손은 구세였습니다. 한 번은 어린 세손이 혜빈에게 왔다가 울면서 떨어지지 않자 영조가 이렇게 어미를 그리워하니 놔두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혜빈은 여기 있으면 주상을 그리워한다며 부정하게 떼어놓았다고 합니다.